이집피직 그래서 자민이가 뭘 하기로 했나 대박 계속 100점 맞았다고 쪽지가 와서 오케이 C의 3입니다 그래서 이거 점검 안해봐도 엄청 열심히 했는 거 알고 있고요 오케이 자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저 생일 축하해 하고 싶으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행복한 생일이야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오케이 그렇죠 이제 C레벨에서 얘들을 쓸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 후해줘 해 f-e 해피 그 다음에 v-e-r v-e-r i-r-e-r 옛날에 이런 거 배웠어 bird 그러니까 옆가게 소리가 bird b-e-r b-e-r 그 다음에 쓰율물이니까 혀로 살짝 묻는 th-e b-e-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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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그 다음 또 이건 널 위한 거다. 그쵸. 그래서 또 소를 살짝 부르는 소리. This is for you. 이건 선물 주면서 얘기하는 거야. 이건 널 위한 선물이야. This is for you. 오케이. 그 다음에 고마워요, 아빠. 오케이. Thank you. 쓰는 용수. Thank you, Dad. Thank you, Dad. Thank you. 천마리에요. 잠깐만요. 이건 왜 안 했어? 이건 왜 안 했어? You're welcome. 오, 그렇지. You're welcome. 오케이. 그 다음에 단어 볼까요? 단어. 자, 안 해봤습니다. 오케이. 나도 힘들었어. 자, 이건 널 위한 거야 할 때 나왔어. 그렇지. This. This is a chair. 이것은 의자입니다. This is for you 할 때 나왔어. 넌 넌 널 위한 거야. 넌 널 위한 거야. Happy. 행복한 생일이 되거라. 생일 축하합니다. 좀. Happy. I am so happy. 나는 매우 행복해요. 이러네. I am so happy. 네. 오케이. 그 다음에 고마워하지 않은데. 천만에. 그렇지. You're welcome. You're welcome. 그 다음에 너. You. 조용히 해. You. How old are you 하면 너는 몇 살이니? 이건 널 위한 거야 할 때 you 나왔어. This is for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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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.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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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o happy. I'm so happy. But. I'm so happy. You're so happy. First day. Can't be happy. You're so happy. Birthday. You're so happy. Good for all. Good for all. Okay. Momo. What are you? What are you? Good for all. 이건 널 위한 거야 할 때 나와 널 위해 널 위해 널 위해 널 위해 널 위해 고마워하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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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n you help me when you help me I say thank you 오케이 그럼 다 됐네요 오케이 협사를 치고 패드도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